안녕하십니까 전도 서희장 14절입니다. 여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함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에나브가 왜 로쇼 그의 머리에 있다 에나브는 그의 눈이 그의 눈이 눈도 아니고 그의 눈이라고 했죠 그가 보는 눈이겠죠 분별하는 눈 판단하는 눈 지혜로운 눈이겠죠 그 지혜로운 눈이 로쇼 그의 머리에 있는데 왜 하지만 하 캐실 캐실 어리석은 자 캐실은 어리석은 자죠 바보 카살에서 왔구요 캐실 좀 실망스러운 사람이죠 실케는 실망스러워 캐실 그래서 이 캐실은 눈이 없죠 그러니까 호쉐크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호쉐크는 어 어 빛이 없는 상태죠 깜깜한거 어둠 속에서 호쉐크 홀라크 홀라크는 할라크 할라크에서 왔죠 걸어다닌다 예 뭐 깜깜한 데서 어 어 불도 없이 걸어다닌다 예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래 살아간다는 거죠 예 다 똑같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구요 판단을 해서 눈으로도 보고 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둠 속에서 호쉐크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 있죠 그런데 왜 야다티 야다티가 많이 됐네요 야다티는 야다 야단 알다죠 알다 인데 이게 완료형이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죠 개혁성경에서 내가 깨달았다 감참으로 또한 아니 내가 내가 정말 깨달았다 뭐 솔로몬도 똑똑한데 이 내가 깨달았다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그게 뭐냐면요 쉐미케라 쉐미케라가 에하드다 이래 했어요 쉐미케라 에하드 에케라 에트 굴람 모두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이케라는 카라 일어나다는 말이거든 해픈 생기다 일어나다 당하다 마치다 뭐 운명이 뭐 어떻게 생겼다 당하는 일이 어 하드로 어 어 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카라는 생기다 고요 앞에 맴이 붙어서는 어 썸띵 위 폴런 뭔가 생기는 일 우리가 말하면 뭐 뭐 재수가 있다 운이 있다 뭐 뭐 운명 뭐 이런거 있잖아요 닥치는 일 닥치는 일은 닥치는 일은 닥치는 일은 하드다 한가지다 어 지금 한가지는 다 닥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번째는 뭐 죽음 아니겠어요 그쵸 똑똑한 놈도 죽고 어 그 다음에 어리석은 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야다티 내가 깨달았다 그냥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 정말 내가 깨달았다 나도 죽는구나 이런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하벨을 하다고 했죠 자 다시 볼까요 예 그래서 하벨을 하다 고 했죠 자 다시 볼까요 예 하벨을 하다 고 했죠 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벨을 하다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말했다가 아니 내가 마음속에 말했다죠 마음으로 말했다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마음으로 말을 했다 라고 말을 하네요 아마르티 말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되뇌었다 이런 뜻도 되겠죠 뭐라고 했냐면요 케 미케레 케는 마찬가지로 처럼이거든요 에즈 거든요 미케레가 아까 카라는 만나다 이제 미케라에서 생기는 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일들은 마찬가지다 뭐가 캐실 어리석은 자에게 생기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감 또한 나에게 아니 나에게 익케레니 그것이 다가온다 생긴다 아이고 나도 죽겠구나 그렇죠 보면은 아파서 죽고 치매 걸려가 죽고 암 걸려가 죽기도 하고 중풍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콧줄에다가 밥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한테도 똑같이 케 미케레 똑같이 일어난다 케실 저 공부하는 사람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참 많이 깨달았는데 똑같이 일어난다 케 미케레 미케레니 나에게 생겨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말을 한거죠 왜 람마 그렇다면 왜 람마는 와이죠 람마 람마 왜 하하 매티 내가 아니 내가 하하마티 하함이 이제 똑똑한 자 깨달은 자 인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동사가 되었잖아요 내가 왜 지혜롭게 여러가지 일을 했을까 아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요테르 더 많이 지금 솔로몬요 이 어리석은 자한테 줄 거 지금 자기의 왕이들 뭐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나중에 경영할 걸 생각하니까 쓸데없이 내가 머리 굴려 가지고 많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좀 말하는 것 같아요 람마 하하 매티 내가 왜 지혜롭게 행하였을까 지혜를 다 해서 했을까 내가 아니 아즈 요테르 더 많이 했을까 라고 말을 하고 매 디베르티 또 내가 말했다 따바르 아까는 아마르티 했는데 디베르티 또 정말 내가 말했다 피해령이죠 참으로 내가 리피 내 마음속으로 말을 했다 뭐라고 했냐면요 쇠감 쇠감 제 하벨 감이 아까 올소 또한 이잖아요 진실로 쇠는 지시되면서 그것 관계되면서 그것 그것은 참으로 이런 뜻이죠 그것은 참으로 이것이 바로 하벨이다 헛된 일을 했구나 헛된 일을 아이고 이 궁권도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좋은 거 상하로 침대도 만들고 머리 골머리 있어 가지고 성벽도 올리고 금방패도 만들고 그거 만드느라고 내가 쫓아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백향목으로 궁전을 만들었는데 저 어리석은 자들이 참 다 이어받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때구나 하벨이라고 말했죠 16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16절 11절 1 어 어리석은 자보다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여기서는 함께도 되고 뭐 또 둘다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기억하지도 않는다. 지혜로운 누가 내 이름을 알겠어. 내가 김 뭐식이 뭐식인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내 이름 하나 알겠어. 그런 말도 있겠죠. 하여튼 기억함도 없다. 내 올람 영원히 기억함 없다. 베 시케바르 그리고 시케바르 카바르 카바르 카바르는 임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케바르 하이야미 지금 현재의 날들과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날들 지금이나 또 하바임 오는 부어는 오다잖아요. 오다가다. 그래서 분사형이니까 오는 날들 오는 모든 날들 하코올 모든 오는 날 오는 날과 지금에 있어서 영원히 기억이 없다. 그리고 하코올 모든 것이 니샤카 니샤카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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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는단 말이죠. 샤카 샤카 까먹었다. 샤카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써서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국사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고 세계사 공부한 적이 있었지만 누구 이름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죠. 에이허 했는데 에이허 에이허 그냥 감탄사 비슷하죠. 야무트 그가 죽는다. 죽는단 얘기죠. 하하 지혜로운 자가 박사님도 죽고 석사님도 죽고 박박사님도 죽고 다 죽는다. 야무트 임 함께 하 캐실 어리석은 자도 죽는다. 근데 죽는데 박사라는 것도 닭감묻고 모른다. 이런 얘기죠. 아휴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게 뭐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해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헛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있어요. 샤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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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다 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다 원숭했다 사내 사내들은 미워한다 사내 내가 미워했다 싫어했다 혐오했다 이런 거 되겠죠. 에트 하 하임 이 하 하임이요 하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도 되고 어떨 때는 창세기 처음에 피조물 할때도 피조물도 되고 그렇죠. 생명인데 복수형이잖아요. 이게 내가 보면은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개혁성경에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라고 했거든요. 사는 것들을 사는 것을 미워했다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이게 복수형이니까 사람들을 미워했다 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똑똑한 놈들 저 어리석은 놈들 다 미워 샤네 샤네 어 저 누구 뭐 자파 우파 뭐 무슨 파 예 다 미워 미워 샤네 샤네 미워 미워 했어요. 왜냐 키 라 나에게 라 가 되었다 라 가 뭐냐면요. 라 는 힘들다 괴롭다 재난이다 불행하다 악이다 이런 뜻이죠. 별의별 뜻이 많죠. 안 좋다는 뜻이죠. 트러블도 되고 슬픔도 되고 키라 라 아 알라 나에게 라 다 사는게 나 사는게 다 사는게 힘들다 사는게 하 사는 것이 싫다 죽고 싶다 이런 뜻도 되겠죠. 17절에 알라 나에게 하 마 세 마 세 나 사 마 세 는 일들이죠. 일들 아 사 행하다 마 사는 업적들 행적들 성취한 것들이 그 쉐 그 나 샤 행하여 졌던 동사 행하여 졌던 마 세 일들이 타하트 샤메시 해 아래 해서 타하트 샤메시 해 아래 해서 행해진 그 것들이 것들이 라 하 다 도대체 이해가 가는게 솔로몬이 그 솔로몬 템플도 만들고요. 그쵸.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요. 궁전도 얼마나 어리어리 하게 만들고 세상에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쵸. 그렇게 했는데 이거다 내가 했는데 해아래서 한 모든 마세 업적들이 마세가 수고만 했다. 나 이렇게 했다. 말을 하는거죠. 왜냐하면 하카울 모든 것이 헤벨 공허하다. 그리고 래우트 래우트 루아 루아 는 영 바람 바람을 잡는 것이다. 래우트 잡는 것이다. 백세이션 추구하는 것이다. 갈망하는 것이다. 쫓아다닌 것이다. 이런게 있죠. 우리도 유행을 따라 살려면요. 특히 청년때 가수 미친듯이 따라다니고 공연보러 또 노래 듣고 미친듯이 밤새 노래 듣고 그쵸. 그런 때가 있잖아요. 또 옛날에 저도 청년때 보니까 이념 이념 이래가지고 대모하러 미친듯이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옆에 많았거든요. 하여튼 그걸 바람을 그 영을 쫓는 것과 쫓는 것은 다 해별한 거죠. 그렇죠. 해별. 하나님이 없이 다 헛된 것을 했다. 18절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요 18절 갑자기 또 제목이 하나 달렸네요 Fertility of a work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 미워한다 내가 미워한다 내가 아멀리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한다 아니 자부심 있고 내가 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쵸 저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또 저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미워한다 샤네티 저게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딴 사람이 딴 놈이 가져가는구나 생각하니까 미운거에요 샤네티 아니 에드콜 아멀리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 그래서 샤니 그것은 내가 아니의 쉐가 붙은 그것 쉐 아니 내가 아멜 했던거 아멜 아멜은 수고하다 고생하다 내가 수고했던거 아멜 다트 하쉬메시 해 아래에서 내가 아멜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어 내 그 수고를 내가 미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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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읽어놓은 저 모든 걸 미워했다 왜냐하면 샤니 헤누 야나 야나 야나는 던져도 던지다 남겨두다 캐스트다운 던져서 남겨둔단 말이죠 야 내 죽고 나면 저놈들이 다 가져갈 건데 음 저 어 수고다 손가락도 깎다가 나는 저 애들이 가져갈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남길 것이 남겨야 한다 남기게 되리라 이런 말이겠죠 라 아담 사람들에게 어 어떤 사람이냐 셰이크에 있을 사람 셰프라스 이흐에 그 있을 있을 어 그 있을 사람에게 어 어 아하라 나의 뒤에 아하루는 뒤에죠 요드가 붙어서 내 뒤에 있을 그 있을 어 인간들에게 내가 남겨야 하다니 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어 내가 싫다 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템플 야 얼마나 뿌듯했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뿌듯하다 못해 어 그냥 뭐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다 라고 했어요 ומי יודע החכם יהיה או שחל וישלט בכל עמלי שעמלתי ושחכמתי תחת השמש גם זה האוול ומי יודע החכם יהיה או שחל וישלט בכל עמלי שעמלתי ושחכמתי תחת השמש גם זה HAVEN 그래가지고요 19절까지 미 누구냐 누구냐 요대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뭐냐면요 뭐냐면요 헤חכם 익히에 오 שחל 똑똑한 놈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있을지 혹은 שחל 바보가 바보가 있을지 누가 아느냐 모르 나도 모른단 말이죠 솔로몬도 모른다 이슬라트 그리고 그가 셜라트 다스릴 것이다 레콜 아말리 내가 수고한 나의 수고의 모든 것을 그 놈이 다스릴 것이다 야 기분 나쁘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업적을 만들고 한 그거를 야 나는 열매를 못 먹네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이죠 사실 또 지금도 우리가 많은 건축물을 짓다가 이래 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죽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일도 많잖아요 그쵸 지하철 실컨 공사를 했는데 나는 지하철을 타지도 못하고 등들어서 죽어버리고 그쵸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주의의 꽃을 누리지도 못하고 캡 죽어버리고 그 나쁜 놈들은 어 어리석은 놈들이 그 민주주의를 어 자기들이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다 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알말리 나의 모든 수고를 그가 통치하리라 이 셜라트 내가 수고한 그것은 셜랄티 내가 수고했던 그 나의 수고를 모두 그가 통치하리라 셜라트 하리라 아 기분 나쁘다 이런거죠 그리고 또 왜 셜랄티 내가 하함 했든 하함 내가 정말 지혜를 머리를 짜가지고 짜가지고 했던 그 지혜로운 것들을 어 그것은 그놈이 통치하리라 타트 아셔메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야 저 해는 똑같은데 어 내 해나 그놈이나 똑같은데 그놈이 저 해를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감제 하벨 그래서 참으로 이것은 하벨이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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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했다 괜히 공부했다 괜히 수고했다 지금 도대체 이 솔로몬의 마음에 엄청난 허무함이 몰려온거에요 이거는 마치 어 너무 정상에 섰다가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거 같아요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럼 다시 감사합니다.